대전과 세종, 충남교육청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각급 학교와 교육청, 소속 기관 등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합니다. 대전교육청이 본청을 포함해 각급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주차장 등 모두 198곳을 개방하며 세종교육청 99곳, 충남교육청은 632곳을 무료로 개방합니다. 학교와 기관 상황에 따라 개방 시간 등 운영 현황이 달라 주차장 이용자는 차량의 비상연락처를 남기고 주차 시간 및 시설물 이용 수칙을 준수, 안전사고 예방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.